렛터치 서재석과 박태환 이제 점수는 단점 차였는데 네 많이 달아갔죠 네 박태환의 투입은 성공이에요 17.17 동점 자 결국은 지금 우리 카드가 세터를 유광호 선수로 교체를 해줬고요 지금도 아가미지가 탄력을 받기 어려운 떨어진 토스거든요 언제나 이런 공격을 다 성공을 시켜줄 수만은 없는 거죠 한자리에서 박태환 선수가 연속 프로킹 득점 박태환 선수 박태환 선수 박태환 선수